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지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올가을에는 쌀값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확한 벼가 창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비축미와 시장 격리곡으로 90만 톤을 사들였지만 산지에는 쌀이 여전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가격은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4천 원대. 21년과 22년 같은 시기보다 뚝 떨어졌지만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차피 23년도 신곡이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또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 수급 조절의 근본 해법이라고 보고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 줄이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콩이나 풀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이른바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농촌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답답해 합니다. 실제 경북의 감축 목표는 4천6백여 헥타르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책과 현실이 괴리를 보이는 가운데 농민들은 올가을 살값 폭락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아멘